다음번엔 누가 발표해볼까? 저요! 김방글? 어떡해 우리 방글이야 잘할거야 우리 방글이야 제목 내 나이 여덟살 우리 엄마 아빠는 맞벌이 부부다 내가 어렸을 때는 엄마 혼자 나를 다 키우셨다 그리고 내 동생 가람이가 태어났다 아빠는 엄마 혼자 고생하신게 미안하다며 엄마 대신 육아휴직을 하셨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다 아빠가 말씀하셨다 지난 6개월이 아빠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나도 아빠랑 있을 때 참 행복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다시 바빠지셨다 하지만 이제 괜찮다 왜냐하면 나는 여덟살이기 때문이다 가람아 이제 걱정하지마 엄마 아빠 바쁠 때 누나가 봐줄게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알 residential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